세종의 이전 기관 특별 공급 폐지 이후 이달 첫 분양안은 행복도시 6의 3생활권 세종 자이더시티가 이번 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 절차에 들어갑니다. 세종 자이는 오는 16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운영할 예정이며 청약 일정은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. GS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시공하는 세종 자이는 전용 면적 84에서 154제곱미터 규모로 1350가구를 공급합니다.